4장.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이해 1절.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이번 장에서는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정의는 컨테이너의 프로비전인 배포, 네트워킹, 확장, 가용성 및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조직에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CICD 또는 DevOps 파이프라인의 일부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대규모로 관리하는 것은 자동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IBM의 연구에 따르면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개발자의 70%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70%는 조직에서, CSP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만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컨테이너화된 워크로드 및 서비스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 노력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의 자동화를 말하는 걸까요? 오케스트레이션은 프로비저닝, 배포, 확장 네트워킹, 로드 밸런싱, 트래픽 라우팅 등을 포함하여 컨테이너 수명 주기의 다양한 측면의 자동화를 말합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은 이러한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대규모 컨테이너 관리를 단순화하고 분산 환경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필요시 자동으로 컨테이너를 가동하거나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자동화와 효율성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컨테이너의 2점을 요약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8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하면 필요할 때 시스템을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처리 및 메모리 리소스를 통해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둘째, 컨테이너 기반 시스템은 더 적은 인적 자본과 시간으로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쉽고 빠른 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배포를 통해 조직은 변화하는 조건이나 요구,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컨테이너 기반 시스템의 모듈식 설계와 쉽게 반복 가능한 빌딩 블록을 통해 신속한 배포가 가능하며, 이는 특히 대규모 조직에 유용합니다. 다섯째,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에 배포하고, 나중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부 서비스를 실행하는 등 개발 환경을 점검하는 동안에도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섯째,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모든 세부 정보가 컨테이너 내에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간단합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한 확장도 가능함으로, 새 인스턴스를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마이크로 서비스와 컨테이너 및 오케스트레이터는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된 대규모 동적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완벽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여덟째,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이 호스트 시스템의 다른 아키텍처와 독립적으로 격리된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애플리케이션 오한 위험이 줄어들고 거버넌스가 개선됩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은 구성 설정, 컨테이너 배포, 수명주기 관리, 3단계로 동작합니다. 먼저, 구성 설정입니다. 대부분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은 선언적 구성 모델을 지원합니다. 대부 OPS 팀은 야물 또는 JSON 파일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구성 및 워크로드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이 구성 파일은 일반적으로 스토리지 볼륨, 컨테이너 네트워킷 및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로그를 마운트하는 방법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컨테이너 배포입니다. 이 단계는 컨테이너를 해당 호스트에 배포하는 것입니다. 클러스터 배포를 위한 새 컨테이너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은 이벤트를 예약합니다. 그런 다음 구성 파일에 지정된 요구 사항이나 제약 조건에 따라 적절한 호스트를 식별합니다. 메모리 가용성 메타데이터, 사용자 정의 레이블 또는 사용 가능한 CPU 용량을 기반으로 한 컨테이너 배치와 같은 다양한 조건을 미리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컨테이너의 수명 주기 관리입니다. 컨테이너가 실행되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는 컴포즈 파일의 구성에 정의된 사양을 기반으로 해당 수명 주기를 관리합니다. 여기에는 호스트 인프라 전체에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로드를 분산하고, 컨테이너 간의 리소스를 할당하기 위한 수직, 로는 수평 확장, 로드 밸런싱은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축된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최고의 성능과 트래픽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호스트가 죽거나 중단되거나 리소스가 부족한 경우 컨테이너를 한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이동합니다. 이는 높은 가용성과 성능을 보장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로그 데이터와 원격 측정을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은 컨테이너를 조율 관리하고 운영 워크로드를 줄이는 도구입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자체 구축으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처음부터 직접 구축하는 것입니다. 설치 및 구성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이 있으며 플랫폼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특정 요구 사항에 맞게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많은 플랫폼이 있지만 대표적인 플랫폼은 쿠버네티스, 도커스왕, 메소스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쿠버네티스는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여러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구축하고 상태 확인을 예약, 확장 및 관리하기 위한 간단하고 선언적인 모델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도커스왕은 도커 플랫폼의 기본으로 제공되며 다커 팀과 커뮤니티에서 만든 사용하기 쉬운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입니다. 쿠버네티스보다 확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은 빠른 배포와 단순성을 선호하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파치의 메소스입니다. 쿠버네티스보다 약간 먼저 출시된 메소스는 오픈소스 클러스터 관리 도구입니다. 경량 인터페이스를 통해 최대 만 개 이상의 노드까지 쉽게 확장하고 그 위에서 실행되는 프레임워크를 독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서비스형 플랫폼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CSP는 설치 및 운영을 관리하고 사용자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실행합니다. 서비스형 쿠버네티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예로는 구글 G, 어주어 쿠버네티스 서비스, OGX, IBM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서비스 및 레드햇,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의 개념과 이점, 동작원리, 주요 도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 쿠버네티스 개요 K-Path 컨테이너 플랫폼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 중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번 절에서는 쿠버네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란 컨테이너를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컨테이너 상태를 확인 및 관리하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은 컴퓨터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자동화된 관리를 의미합니다. 즉,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들의 상태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툴입니다. 쿠버네티스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는 DNS 이름을 사용하거나 자체 IP 주소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트래픽이 많을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하고 배포하여 배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 원하는 저장소 시스템을 자동으로 탑재할 수 있고 자동화된 롤아웃과 롤백으로 배포된 컨테이너에 원하는 상태를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컨테이너화된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노드를 제공합니다. 각 컨테이너가 필요로 하는 CPU와 메모리를 쿠버네티스에게 지시하고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노드에 맞추어서 리소스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복구를 통해 실패한 컨테이너를 다시 시작하고 교체합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 컨테이너 이미지를 재구성하지 않고 스택 구성에 시크릿을 노출하지 않고도 시크릿 및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배포 및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전체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는 두 종류의 노드가 존재합니다. 하나 이상의 컨트롤 플레인 노드가 있습니다. 이는 마스터 노드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워커 노드가 존재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각각의 노드가 몇 개에 관련된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 노드는 API 서버, 스케줄러와 같은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워커 노드는 쿠버넷, 쿠버 프록시와 같은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노드들에서의 각각의 컴포넌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워커 노드의 역할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컨트롤 플레인 노드는 클러스터를 실행하고, 클러스터에 새 노드를 추가하고, 파드들을 스케일링하는 등의 클러스터 운영을 담당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노드 머신의 집합입니다. 클러스터는 한 개의 컨트롤 플레인 노드와 한 개 이상의 워커 노드들로 구성됩니다. 컨트롤 플레인 노드는 내부에 있는 모든 노드를 관리하는 머신이며, 워커 노드는 마스터에 의해 명령을 받고, 실제 컨테이너들이 생성되고 일을 하는 머신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교재의 그림과 같이 한 개 이상의 컨트롤 플레인 노드와 세 개 이상의 워커 노드로 구성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전체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컨트롤 플레인과 컨테이너가 배포되는 워커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명령은 마스터의 API 서버를 호출. 워커 노드는 컨트롤 플레인과 통신하면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특정 노드의 명령을 내려도 노드에 직접적으로 명령이 가는 것이 아닌, 마스터의 명령을 내리고 컨트롤 플레인이 노드에 접속하여 대신 결과를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컨트롤 플레인 노드의 구성 요소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쿠브 API 서버는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의 프론트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모든 통신은 쿠브 API 서버를 통해 통신을 시작하게 되며, 쿠브 CTL로 통신을 받게 됩니다. 다음, 쿠브 컨트롤러 매니저는 파드들을 관리하는 각각의 컨트롤러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번째, 쿠브 스케줄러는 자원할당이 가능한 노드의 리소스를 할당하는 역할을 해주며, 마지막 ETCD는 클러스터 내에 모든 세부적인 데이터를 담는 쿠버네티스 뒷단의 저장소입니다. 클라우드 컨테이너 매니저는 컨트롤러들을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하여 관리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워커노드의 쿠블렛이란 모든 노드에서 실행되며, 컨테이너 실행 및 지속적인 헬스 체크를 통해 마스터의 쿠브 API 서버와 통신하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쿠브 프록시는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서 실행되는 네트워크 프록시로, 내부의 가상 네트워크를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 CRI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쿠버네티스의 API로 요청하게 되면 컨트롤 플레인 노드에서 워커노드들로 내부 API를 이용해 요청합니다. 쿠버네티스의 CRI는 쿠버네티스에서 다양한 컨테이너 런타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API입니다. CRI는 GPRC라는 프로토콜을 통해 런타임과 연결할 때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런시는 컨테이너에 대한 모든 하위 수준 기능을 제공하여, 네임스페이스 및 제어 그룹과 같은 기존 하위 수준 리눅스 기능과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프로세스를 만들고 실행합니다. 쿠버네티스는 어떤 도구로 배포될까요? 교재에서 보시는 세 가지는 대표적인 쿠버네티스 배포 도구입니다. 먼저 쿠버네티스는 일반적인 서버 클러스터 환경에서도 쿠버네티스를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관리 툴입니다. 인프라 환경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리눅스 서버라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콥스는 자동화된 프로비저닝 시스템으로 AWS에 쉽고 빠르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설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툴입니다. 마지막으로 쿠브 스프레이는 엔시브를 통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유연하고 쉽게 배포 및 관리하기 위한 오픈소스 툴입니다.